정부가 연말연시 생필품과 명절용품 가격 안정을 올해 마지막 물가과제로 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물가과제는 연말연시 생필품과 명절용품 가격 안정입니다.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로 국민들이 여전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데다 연말연시에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고 다음 달 말에는 설 명절까지 있어 물가 인상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올해 들어 마지막으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년 설 명절까지를 생필품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필품에 대한 일일 점검을 통해 연말연시를 틈타 생필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을 편법으로 올리는 불공정 행위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파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불안품목은 계약재배와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가관계 장관회의는 지난 1월 13일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오늘까지 모두 43번 열려 166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지난겨울 이상한파로 인한 배추 파동을 시작으로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값 폭등,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급 등,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채소류와 과일값 폭등 등 다양한 물가 불안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값 고공행진과 하반기 서비스 요금 인상,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CBS 뉴스 장기석입니다.